오늘은 팀을 나눠서 팀전을 하도록 하겠어요 각자 보스를 정해서 팀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모의전투 모의전투 좋습니다 자 여기 다 이쪽으로 모여보세요 서로 죽이지 마시고 사건 일으키지 마시고 자 여기 일단 팀 부터 당하야되니까 어 어 저 저 저 싫어 좋아요 자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쪽 팀은 이쪽 이쪽 은색차로 한쪽 팀은 이쪽 빨간색 차 쪽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그쵸 네 자 일단 저는 이쪽의 보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쪽의 보스는 우리 실업맨 실업맨 눈에 딱 확 띄니까 실업맨이 이쪽의 보스가 되주세요 여기 빨간색 쪽으로 와주시겠어요? 네 실업맨이 빨간색 차 쪽으로 서로 보스를 잡는 그렇지 실업맨이 이제 저쪽의 보스입니다 자 우리 자 해봅시다 우리 누님 누님은 일단 우리편 이쪽으로 와주세요 네 이쪽으로 가시고 우리 대충 몇명이죠? 대충 몇명인데 위에 올라가서 봐야겠다 어 대충 몇명인지 한번 파악해봅시다 우리 자 일단 우리편이 되고싶으신 분들은 이쪽으로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그 다음에 이제 실업맨 편이 되고싶으신 분들은 빨간색 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대충 사람이 맞나요? 오케이 사람이 대충 맞나? 오케이 이 정도 이 정도 됐고 좋아요 대충 맞는 것 같죠? 뭐 둘 네 여섯 여덟 일곱 둘 네 여섯 여덟 아홉 아홉 아홉이지 어 좋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이렇게 전투를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규칙을 좀 정해야겠죠? 규칙 처음에는요 너무 빨리 죽으면 좀 그러니까 우리 처음에는 이제 주먹싸움으로 주먹싸움으로 보스들만 보스만이 이제 총을 쏠 수 있는 걸로 아 팀복 맞춰야지 팀복 아 그럼 우리 다 이동해서 가야 팀복을 맞추도록 합시다 우리 쪽 일로 오세요 우리 쪽은 빨간 상이 저 쪽은 파란색 상이 자 그렇게 해서 팀복 맞추러 갑시다 자 여러분들 각자 팀복 맞추고 그 다음에 모이도록 합시다 다 스스로 기억하셨죠? 자기 편의 분들 잊으시면 안 돼요 어우 저 파란색 멋있다 어우 저 보스는 보스는 저기 노란색 그대로 아 좋아 딱 보스 같아 멋있어 자 갑시다 자 우리 우리 빨간색이 먼저 도망가겠습니다 빨간색이 먼저 가가지고 이동할 테니까 나머지 파란색 분으로 여기 계세요 우리 빨간색은 갑시다 가가지고 우리 진영을 구축하고 그들을 맞아드립시다 아 조심조심 네 자 보스가 죽으면 끝입니다 보스가 죽으면 그 판은 이기는 거예요 첫 번째 판은 주목대결이에요 패싸움 보스만이 유일하게 권총을 쓸 수 있죠 네 보스만 유일하게 권총 쓸 수 있고 나머지는 다 지금 빠지세요 네 진팀 관람차 타기 진팀 관람차 타기에요 진팀은 관람차 승선 아시겠죠 관람차 한 바퀴 지옥의 관람차 대관람차 저 안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진팀은 지옥의 대관람차로 좋아 좋아 네 보스끼리는 서로 총을 쏠 수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팀원들은 주먹으로만 싸울 수 있고 보스들은 포밍런처라든지 수류탄 같은 폭발계열 말고 이제 뭐 기관총이나 총만 쓸 수 있는 걸로 뭐 칼도 되고요 자 한번 붙여볼까요 자 붙여봅시다 자 지금 조심하 지금 같은평끼리 죽이지 않도록 같은평끼리 죽이지 않도록 여기다가 차로 벽을 쏴세요 차로 벽을 쏴서 저희들이 진입을 못하게 막아야돼 어 어 어 파란팀 벌써 왔어 아직 시작 아닌데 파란팀 따라오면 안된다니까 파란팀이 따라왔어 나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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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가세요 오케이 자 준비되셨고요 갈까요 어 이거 뭐 올라가는데 이게 시간이 걸리냐 이거 어 이거 한 개씩 올라가네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야지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면 무적이다 하 여성이 올라갈 때 다 이러고 올라오는구나 하 어 어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파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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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하시고 시작합니다 자 들어오세요 파란팀 파란팀의 반격을 막아내서 다 주목싸움입니다 주목싸움 빨간팀 대 파란팀 보스끼리 서로 총속이 없게 해요 파란팀의 보스는 실업맨입니다 노란색 옷을 입고 있죠 자 보스를 잘 지켜주시고 자 여기서 저격으로 저격해 주겠어 우리 병끼리 싸우지 않도록 조심조심 오우 경찰이 오는 것 같은데 난 이미 풀렸어 근데 난 이미 풀렸어 근데 자 파란팀 오고 있나 제 3세력도 있죠 관리 이리 대답 여러분들은 죽어도 계속 살아날 수 있어요 보스만 안 죽으면 됩니다 보스만 보스만 안 죽으면 돼요 저기로 싸우는거 싸우는거 잡을까 그래서 좋았어 아아 좋아 우리가 진진을 잘 잡았어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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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뭐야 아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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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야 오우, 총조심! 너가 끊어! 파란팀이 올 수는 있을까? 오우, 여기 누가 왔었어! 야, 이 자식 이거, 때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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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뭐야. 파란팀 왔어. 올라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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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온다! 올라온다, 올라온다! 잡았고, 나이스. 한, 한 명 잡았고요. 아, 경찰이 지금 자꾸 방해해가지고.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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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조심. 오우, 나 에너지가 많이 달았어, 경찰 때문에. 경찰 때문에 죽는 거는 부활 되는 걸로 합시다. 경찰 때문에 죽는 거는 부활 돼야겠죠? 이거 이러다가 이거 잘못될 수도 있겠는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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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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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도망간다. 지금 타면은 이제 방송이 잠깐 끊기니까 잠깐 한판만 더 하고 잠깐 한판만 더 하고 일단 일단 한 바퀴 묻어두고 네 묻어두고 그 다음에 합시다 네 바로 아니 바로 안되면 안되니까 아 경찰이 변수네 자 참아 근데 실험맨이 숨어있으면 안 되는데 실험맨이 숨어있으면 안 되잖아 그럼 너무 치사한 거 아니에요 실험맨도 어딘가 있어야지 그 위치에 나도 이 위치에 있고 그래야지 게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 공수교대 합시다 아 공수교대 자 공수교대 합시다 네 놀이공원은 우리의 영역이에요 놀이공원 지역은 우리의 영역이고 저들의 지역은 자 우리 공수교대 갑니다 공수교대 어 서로 보스가 무조건 있어야 되는 영역 자 이렇게 합시다 우리 보스를 내가 하지 맙시다 내가 하면 안되지 내가 하면은 오히려 여러분들 지금 그 상황을 볼 수가 없으니까 죽어도 되게 우리 그럼 보스 누가 하고 싶습니까 빨간팀 보스 말씀하세요 누가 보스 하겠어요 내가 내가 보스를 참 잘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보스를 참 잘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보스를 참 잘할 수 있습니다 빨간팀 보스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사람 법규 해주세요 아아야야야 아 누님 아 누님 고맙습니다 자 자 이제부터 누님이 보스세요 한발 나오셨죠 아 누님 축하드려요 여기 누님이 딱 보스 같았어 누님이 네 누님이 여기 딱 보스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원해서 누가봐서 자원했죠 네 보스는 보스는 이쪽에 20개 쓰면 됩니다 이쪽에서 잘 대처해주시고 권총만 톤 더 alguою 총을 쓸 수 있어요 총을 쓸 수 있고 우리는 이제 각자 서로 싸우는거니까 아노노노노노 어디 Mint지 자 갈까요 자 그럼 준비됐 보면 시작합니다 네 자 그럼 준비됐으면 자 내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누가 지금 마이크 켜고 있는데 갑시다 그리고 Script 주먹만 쓸 수 있어요, 주먹만 자 누가 내 방송을 보고 있어 마이크 키신 분 내 방송 목소리 들립니다 여기 우리 중에 있어요, 빨간 팀 중에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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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죽여! 야 독수리 죽여!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죽여 우리는 계속 살아갈 수 있어, 빠른 리스폰 빠른 리스폰 어, 어 야 이거 엄청 잘 싸웠는데? 어디야, 어디 있어 우리 어디야, 가자, 어 우리 보스 보스 어딨어 우리 보스 지켜야 돼, 보스가 여기 사라졌어 보스 어디 갔지? 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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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야 돼 막아야 돼, 아 팀킬 야, 막한다 막아야 돼, 우리 보스, 아아 막아 막아 막아, 막아, 야 우리 보스 어디 갔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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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 아우 자식아 아휴, 에이 자식아 아휴, 아휴 아휴, 아휴, 안 돼 우리 보스 야 우리, 아우 자식아 야 인마, 아 인마 좋았어, 어, 어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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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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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도망가 우리 보스 지켜야 돼 보스 지켜야 돼, 보스 어디 갔어요? 보스가 사라졌어 아 보스, 보스 탔다고? 아 보스는 여기 계셔야 되는데? 어허, 아 보스 거기 계시면 안 돼요 보스는 움직이면 안 되지 자, 좋아 에이 자식아 아아, 미안, 미안, 아, 원숭이 미안해 원숭이 미안해, 원숭이 미안해, 아, 미안 아, 이거 때리려고 그랬네 아, 어, 됐어 자, 보스는, 보스 타시면 안 되고 자, 우리도 갑시다, 우리 공격 갑시다 우리 공격 가야 돼요 에이, 아, 미안, 미안해 아, 미안해, 우리 좀 미안해 아, 내가, 내가 잘 미안해 내가 잘 못해서 미안해 아, 이미 졌다고? 아, 이미 졌다고요? 아, 이미 죽었다고? 아, 그래? 아, 이거 제대로 못봤네 아, 보스 죽었구나 아이, 몰라, 개판이야, 싸워! 싸워! 아이, 보스가 죽은 게 정확하게 표시가 안 되니까 아잇 자식아 아잇 어, 뭐야, 뭐야 어, 뭐야, 뭐가 착착착착 맞았지? 아, 관람자 두 바퀴 묻어놓고요 알겠습니다, 세 번째 판 시작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판 아, 보스한테 현상금을 벌어야 되나? 어, 그래야 되겠다 갑시다 자, 뒤로 가시고요, 뒤로 뒤로 가세요 우리가 좀, 약간 불리한데 뒤로 가세요, 네 뒤로 가시고 우리 판 보스는, 지금 원숭이입니다 원숭이잉 고고고 출발 고고고 고고고 우리 팀이 약간, 지형이 약간 불리한데 자, 죽여, 죽여, 죽여 아이, 자식아 됐어, 좋아, 같은평끼리 안 때리도록 누가 하늘에서 총 쏘는거야? 누구지? 오, 기관총 쏘면 안 돼요 네 권총 맞습니다 보스는 권총만 네 앞에 나와있어가지고 미리 중인거 같죠 아유 이 자식아 아유 이 자식아 좋아 후우우우 아 상대편 보스 소마구나 네 네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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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야야야야야야야 야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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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어 이번 판 이겼어 이번 판 이겼어요 야 아 AP 권총도 연사되는구나 그렇지 아 그렇지 이겼어요 이겼어요 자 세번째판 끝났어요 세번째판 끝났어요 자 공격팀과 수비팀 나눠가지고 일단 우리가 도망자 팀 근데 저쪽이 경찰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헬기를 타던 비행기를 타던 같은 장소에서 하는게 아니라 멀리 도망가는걸로 계속 차타고 그래서 이제 추격전 버리고 그렇게 갑시다 네 경찰과 도둑으로 자 경찰들 여기 다 계세요 우리 도둑들은 먼저 빠져나갑니다 아시겠죠 경찰들은 여기 잠깐 계시고 우리 도둑들은 이쪽에 보트 타세요 보트 자 경찰들 파란색은 가만히 계세요 파란색은 내려주시고 네 파란색은 내려주시고 우리 다 이쪽으로 네 파란색은 내려주시고 파란색은 내려주시고 파란색은 내려주시고 빨간색은 다 타시고 자 우리 갑시다 파란색은 좀 이따가 출발해주세요 경찰과 도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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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야 해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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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ㅐ탈!! sacar 어 뭐였지ㅋㅋ 내가 신이 된 기분이었어. 도망간다. 헬기 타면 안 돼요. 헬기는 안 돼요. 헬기면 안 됩니다. 헬기로 오시면 안 돼요. 우리 못 가겠는데 이거?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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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우리 갇혔어 이거. 올라간다 올라간다. 올라갈 수 있다. 도망가자. 차단의 무덤이네. 이 곳은 지지않았다. 지지않은 공격이니깐... 아이... 썩이 근처니깐... 지지않은 공격이니깐... 앗! 공격이니깐... 이곳에 진짜로! 발을 안쪽으로 걸어갔다. 이거 뭐지... ...이meno 일을 다닐거야... 사도 안보이고 아우 이거 산골짜기야 도로랑은 떨어져있나봐요 아아 이쪽으로 가면 더 채 걸린다 일로 가면 안되는데 능선이 이쪽이니까 일로 가자 다들 오고있나요? 날 지키고 있는거야? 와 경치좋다 웃음이 끊이지 않는 방송 1위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자 우측 하단에 있는 추천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구요 모바일분들도 화면 터치하시고 우측 상단에 있는 엄지 수그라버튼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도시다 자 육지 큰 도로까지만 우리가 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저쪽 출발하는걸로 가자 정하라 에 Ind будущ Aladdin Origins 육지 확인 도움드리기 죽지 마세요. 도움보기 3.2.2.1 대박 점프 아!아예! 아 점픈대가 저쪽 위에구나 점프가 저쪽이네 후이치! 후후우우우우우우우우우 물론, 너는 할 수 있잖아. 네, 너는 더 돈을 더 많이 받는 것 같아. 100점이다. 오우, 큰일 날 뻔했네. 별 될 뻔했네. 우리 팬들 따라하고 있나요? 내가 너무 빨라서 못 따라하고 있나? 내가 더 não 하고 싶은 걸 빨라 hin개. 할 grind를 향해, 그ilate 갑시다 고고 어 뭐야 안타죠 안타죠 아아 아직 아니야 아니야 야 뭐야 이거 저 놈 잡아 저 놈 잡아 아직 아니야 아니야 게임이 제대로 시작된게 아니라 우리 다 안모였잖아요 지금 아 저 좋은 차를 날려버려가지고 지금 너무 아까워 죽겠네 헬기 타고 오면 안된다고 했잖아 헬기 타고 오면 안 되지 헬기 타고 오면 어떻게 합니까 아 저 차 진짜 기가 막혔는데 좋은 차는 끝내준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퀄리스피디 일단 관람차 타고 일단 관람차 규칙 먼저 벌칙 받고 거의 다 와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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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받으러 오세요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우리 벌받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약속은 지켜야죠 어허 조심시 여기 말고 여기 말고 관람차 관람차요 관람차요 아우 지민들이다 아잇 아우 드디어 풀려났네 어 이런 것도 할 수 있네 이건 안 이건 못하나 자 우리 벌받읍시다 관람차 타주세요 자 우리 벌받는 분들 관람차 타주세요 아 저 이제 이제 나무좋이야 관람차 한 바퀴 어 어 어 누님 어 누님이 엉덩이 귀여워 방하나코님 맞습니다 진짜 시작했다 대관람차 제트기가 아무리 폭격을 하더라도 절대 죽지 않는 엄청난 보험 제트기가 날라 당기네 저기 헬기 옆에 헬기 옆에 뭐나 헬기 왔다갔다 하고 있고 아 저 전투기가 지금 저기 폭발했어 우리는 아무래도 죽지 않죠? 반란차 돌아갑니다 지금 슬슬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누가 타느라 또 안돌아가는거에요 조심해요 아 진짜 내가 그냥 조심하라 그랬잖아 아주 포트를 갖고 왔네 영화도 볼 수 있죠 블록버스터 영화를 바크사탕이래 바크사탕이래 설경구씨 야 돌아간다 돌아가고 있어 슬슬 돌아간다 도와주세요 우리 한바퀴만 돌면 돼요 아까 한바퀴 한번은 우리가 이겼잖아 우리 한바퀴만 돕시다 인간적으로 두번 두번은 못돌아 미칠것 같애 누가 자꾸 밑에서 멈춰대니까 더 늦게 돌아 누가 자꾸 밑에서 멈춰대니까 내리고 싶어도 내릴수가 없네 어 나가기 있어 어 나가기 생겼는데 어? 패치됐나? 아니야 희망고문이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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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고문으로 지금 만들어놨구만 와 역시 사악하다 락스타 흫 환자하겠네 어? 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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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봐요 거기는 다 손을 들고 타요 이봐요 아이 저 양반들이 지금 누구 놀리는 것도 아니고 지금 손을 계속 들고 벌써 는중이죠 파란팀은 아무리 공격해도 죽지 않습니다 굳어지지 않아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 우리 실험맨이 우리한테 총을 아무리 갈겨도 괴롭죠 내가 얼마나 괴로운지 괴롭다고 그랬어 이게 엄청나게 괴로움이야 중간에 내릴 수가 없다니까 시야도 굉장히 한정되기 때문에 이 아름다움 속에 저것을 볼 수는 있지만 나갈 수 없다는 이 고통 내 인생에 있어서 단 한번 느껴봤던 고통이죠 군대에 있었을 때 그때랑 지금 심정이 똑같아 군대를 가고 싶거든 대갈람차를 타세요 어 어 어 내려내려 내려내려 어 어 진짜 좋아 어 롤러코스터를 타야겠어 롤러코스터를 타는 데가 어디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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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러코스터를 타러 오세요 롤러코스터를 타는 데가 어디였지? 롤러코스터를 타는 데가 어디였지? 오! 오!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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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 미달려! 미달려요! 뭐 어떻게 사는 거지? 아! 2! 이 레비아 타이구나 오케이, 어! 좋아요! 여기 앉아도 될까요? 나드 머어진? 자! 모두 타세요! 2 누르면 됩니다 2! 2 누르면 됩니다 반대쪽에서 타야될거? 반대쪽에서 타야될거? 반대쪽에서 타야될거? 거기있으면 안돼요 반대쪽에서 타야될거 어 됐다 어 내려갑니다 갑니다 출발합니다 와아아아아아 자 모두 손을 올려주세요 와아아아 아 저기 뭐야 저기 저기 왜저래 왜저래 야 이거야 이거 괜찮아요 원숭이? 아오아아아 출발합시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ái 만세에에에에의 그렇죠 과연? 시작합니다 최저님 정해질게요 Ferr. 3 다른 사람들은 다 손듣는 걸로 보이나봐 나한테는 다 손듣는 걸로 보이는거지 가자 자, GTA는 여기까지 합시다 GTA는 이제 더 이상 할게 없는 것 같아 뭔가 이 맵 안에서도 팀을 짤 수 있는 그런 경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아이차 아우, 가급도 부쳐서 내려왔네 어이차 네, 다른 게임 가보도록 할까요 재밌었어요 아우, 오우, 재밌었어요 오, 뭉개졌습니다라고 나왔어 와 굿 기보수 yem timeline 잠시 vidal ken ansa Ma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